4년 전 미인이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호되게 당하고 착한 사람만 만나겠다 다짐한 차 씨에게 운명같이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배려심이 몸에 깃든 그녀는 단숨에 차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들은 곧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그런데 이제야 차 씨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한 걸까요? 최근 차 씨는 아내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지금 아내는 딸을 임신 중인데 딸이 아내의 외모를 닮을까 봐 너무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해버린 차 씨의 마음, 이들 부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게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과 김은배 팀장님께 그냥 사모님들한테 점수 딸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 차 씨와 좀 비슷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둘 중에 어느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 예쁩니다. 누가? 저희 아내. 밤에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진실된 말입니다. 우리 팀장님. 저도 제 아내가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그 예뻤던 얼굴이 지금까지 쭉 오네요. 항상 볼 때마다 예쁩니다. 이 기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도대체 그 전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호되게 당했길래 이렇게 어떤 이성관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일단 차 씨 전 여자친구는 예쁘기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미인이었는데 차 씨가 전 여자친을 꽤나 오래 짝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오랫동안 맴돌기만 했고 한참 만에 마침내 전 여자친이 마음을 받아줘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은 소위 말하는 얼굴값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보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남자들 시선을 받았고 또 그걸 즐기는 성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자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그때마다 차 씨만 속이 타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여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그럴 거면 헤어지든가 네가 내 얼굴 좋아서 사귀는 거잖아? 라면서 너무 당당하게 나왔고요. 헤어졌어야 하는데 차 씨는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몇 년을 그렇게 전 여자친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던 겁니다. 일단 소장님 소장님 이거 아무튼 그렇게 끌려다니지만 뭐가 됐던 상대 전 여자친구의 외모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후에는 지금 이 상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하도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이런 면 때문에 만났는데 너무 그게 힘들면 다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자. 이혼할 때도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외모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마음이 착한 여자 정말 착한 여자에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외모는 1도 안 보니까 정말 좀 착한 여자 소개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외모를 따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좀 황당하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몇 년 동안 또 힘들었는지도 아니까 그래 알았어 착한 여자 소개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착한 여자를 수소문했어요. 그래서 어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얼굴은 좀 평범한데 진짜 착하고 성격이 좋아. 소개팅 한번 해볼래? 이분이 좋아. 난 착한 여자가 진짜 좋거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바로 이제 사귀게 됩니다. 우리 박변호사님은 처음 장가 가시기 전에 어떤 이상형이 어땠어요? 착한 여자, 예쁜 여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사모님 보고 계십니다. 현명한 여자예요. 오늘따라 왜 이래? 왜 이렇게 약한 모습. 현명하게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현명하게 예쁜 여자. 방점이 뒤에 찍혀있나요? 현명한 예쁜 여자. 팀장님은요? 저 똑같아요. 저도 착하고 예쁜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착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는 행운이죠. 잘 만났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소장님 소장님은 실제 연예인 생활도 하셨고 워낙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부근께서 혹시 진짜 난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뭔가 남편이 저를 되게 예뻐해서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잘생겨서 제가 빨리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잘생긴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저야말로 진짜 착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소개를 받았어요. 전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와는 결별을 하고 그러면 새로 소개받은 지금 아내죠? 얼마나 착했길래? 직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다 착한가요? 다 착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봤을 때는 착한 사람이냐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있었습니다. 얼굴은 좀 평범했기 때문에 이게 연인이 될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국물을 여자친구, 당시 여자친구 아내의 옷에 흘립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여성이나 일반적인 남성 같은 경우는 화를 냅니다. 물어 내라 난리를 칠 건데 어떻게 사장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내 옷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아르바이트생을 걱정하는 모습. 이때 좀 많이 반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고 혼전 임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야 세상에 김치찌개 국물 같은 게 딱 튀어가지고 하얀 옷에 튀었는데 알바 이분은 어떻게 혼날 텐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물론 막 물어내는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좀 조심 좀 하시지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착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어찌됐던 이 차 씨가 친구들한테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전 여친 알지 않습니까? 전 여친하고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 좀 봐야 되지 않냐. 이사가 걱정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때 차 씨가 화를 낸 거예요. 내 여자친구는 못생긴 게 아니고 평범한 거다. 그리고 니들 여치도 다 똑같아. 그리고 평생 살 거면 성격이 좋은 게 최고야. 이 말은 맞긴 맞거든요. 결혼이 빠졌는데 아무튼 단절이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까지 무사히 났는데 첫째를 낳을 때 사실은 외모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인데 얼굴이 좀 어떨까 싶었는데 다행히 아들이라서 차 씨 외모를 닮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외모, 외모 지상주의 그런 걸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사연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얘기를 풀어보고 있는 건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소장님 차 씨만 만족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이 차 씨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착하고 평범하지만 착한 성품이 좋았는데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외모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집에서는 화장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내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우리 다 그냥 집에서 퍼져 있으면 좀 당 배우자의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다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펑퍼짐하게 있으니까 너무 좀 안 이뻐 보이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와서 보니까 평범한 게 아니고 좀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죄책감도 느끼고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내랑 또 싸움도 나는 거예요. 너무 착한 걸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싸움도 나다 보니까 난 정말 이렇게 싸우지 않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와서 싸우다 보니까 더 외모가 거슬리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임신, 둘째 임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미도 많이 피고 여드름도 좀 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뭔가 거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급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얼마 전에 우리가 사방 가족회의에서도 이 외모 관련된 이슈를 다뤘었잖아요. 그때도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셨던 얘기가 진짜 작은 싸움은 얼굴만 봐도 풀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차 씨의 경우에도 좀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작은 싸움도 큰 싸움으로 번지고 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사실 차 씨는 아내가 워낙 착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부부 싸움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계속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가 착한지도 더 이상 모르겠다는 거죠. 또 몇 년 살다 보니까 아내의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한데 가족에게는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때처럼 차 씨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또 약간 게으른 면도 있어서 집안일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착했던 모습이 이렇게 변하니까 오히려 얼굴도 더 못생겨 보이고 이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박변영사님.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 아내가 안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또 상처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이 차 씨 입장에 봤을 때는 관리 좀 해라. 좀 꾸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나 정도면 예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걸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비웃을 건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했고 솔직하게 너 이뻐야 돼? 꾸며야 돼? 안 이뻐? 라고 얘기해서라도 관리를 좀 받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차 씨의 입장입니다. 일단 소장님, 뭐가 됐든 안 예쁜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쁜이. 내 눈에서. 내 눈에서.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거는 결국 이 콩깍지가 벗겨졌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콩깍지가 벗겨졌는데 사실 결혼해서 몇 년 살면 누구나 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있어요. 소장님은 몇 년? 한 10년은 간가가 돼요. 되게 후하시다. 엄청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져도 그래도 우리가 딱 외모나 한두 가지만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맞고 또 신념이나 종교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로 더 단단한 사랑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남편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저는 없는 남편인 것 같은데 적어도 내 아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꾸미지 않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임신 상황이잖아요. 자기 아이를 가져서 지금 얼굴에 기미도 나고 여드름도 나고 살도 쪄서 그래서 더 안 예뻐 보인다가 지금 말이 됩니까? 적어도 임신 때는 도리어 아내가 외모 때문에 망가지면 아 이렇게 우리 아내도 정말 예쁘고 젊었는데 이렇게 임신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미안해하고 같이 뭔가 좀 같이 좀 해야죠. 마음을 이렇게 미워하면 됩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내가 임신을 하면 우리 와이프 닮은 딸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차 씨 오히려 딸이 아내를 닮을까 봐 걱정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차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에 평범해 보이던 아내의 얼굴이 최근에 못생겨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랑이 식은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임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아내가 딸이에요. 병원에서 알려주면 안 되는데. 딸이기 때문에 혹시 딸이 태어났는데 엄마 모습을 닮아서 못생겨 보일까 걱정하는데 또 시댁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심스럽게 손녀가 며느리의 외모를 닮으면 안 되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차 씨 입장에서는 아 참 아내가 더 못생겨 보이고 이제 화가 나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또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또 아내를 닮아서 좀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면 주변에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약간의 그 그런 비야를 받을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아내의 얼굴 보기가 좀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남편. 마음을 바꿔잡아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변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 임신 후에 점점 이렇게 안 예뻐 보이는 아내. 딸이 심지어 엄마를 닮을까 봐 걱정된다는 차 씨의 사연인데 이거는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혼. 이런 걸로 이혼을 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배우자가 못생겼다. 이런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다른 이유는 들 수 있지만. 뭐가 될지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딸도 자기 닮습니다. 본인 닮아요. 절반은. 유전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미리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혼도 저는 이걸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또 아내는 지금 어쨌든 임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부터 그냥 좀 조언을 해주세요. 참 답답해요. 몇 년 지나면 사실 외모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 그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본인 자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외모 때문에. 그리고 딸은요. 당신 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을 왜 하십니까.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아내를 본인 마음이 예쁘다 예쁘다 예뻐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아꾸시고 또 하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 예뻐요. 그럼 죄송한데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과하게 힘을 좀 받게 되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장님.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별별 상담실에서는 사례자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 오늘은 정말 사례자 편을 도저히 들 수가 없네요. 일단은 지금 임신한 아내 외모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도 이분이 저는 정말 아빠라는 숭고한 인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외모보다도 엄마로서 정말 훌륭한 엄마 역할을 해내신다면 정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셔야 되고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차시는 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까지 아내를 구박하는지 그리고 성격만큼은 꼭 엄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의 변화가 제일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좀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남편이 너무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아니까 좀 관리를 하면 더 좋겠죠. 좋습니다.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요. 좀 나가서 데이트를 해보시고 연애 때 기분을 환기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족 여러분들 의견을 소장님이 잘 대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영원님도 남편 얼굴 까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올리씨님도 오히려 딸이 남편 인성 닮을까 봐 걱정이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군산사는 남원댕님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싫지 않아서 한 결혼이라서 콩깍지가 더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하는 말씀 주셨고요. 인생은 타이밍님 사슴처럼 착했던 부인을 사자로 만든 거 남편 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의하고요. l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